선배님들 강하고 당찬 응원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원래 저희는 선배님들에게 추억같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신 저희는 심영재에게 매력적입니다 응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고 힘이 나실지 한번 봐주세요 대망의 붓이 몇 년간의 성실한 노력 끝에 야 수고해한 순간입니다 응원 내 마음이 왜 4시간이 왜 4시간이 왜 2시간이 왜 3시간이 왜 3시간이 왜 3시간이 왜 5시간이 왜 6시간이пон 오늘 아침이 좋아하고